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신비와 준희의 귀신합체 연구소 신비야 오늘 합체할 귀신을 잡으러 가자 란트 맡겨 난 저주받은 금수 자각 내 눈을 보면 황금으로 변해 녹아버리지 눈빛이 매력적인 11기 눈만 마주치면 잡아가는 빠른 스피드 하리야! 두리야! 지금이야! 혈안자관 특징 신체는 연금줄로 만들어진 최강의 금속으로 구성 눈을 마주치면 안되지만 눈이 너무 많아 공격하기 어려움 스킬 눈을 마주친 적을 금으로 만들어 시간의 공간속에 가두어버리는 공격